저희가 사실 코인 같은 경우도 과세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의 메리트 중 하나는 그만큼 이동도 빠르고 송금도 빠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다면 그렇게 좀 수수료 없어지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워질 텐데 이런 특히 수출입에 있어서는 그럼 그렇게 뭔가 생기게 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만약에 진짜로 무역에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되고 결제에 쓰이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탈국경화된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은 굵직굵직한 결제 수단으로 쓰이질 않고 있어요. 페이팔 같은 곳에서 지금 비트코인 매수매도 그리고 출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페이팔 앱에서, 페이팔은 원래 결제 앱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할 때 쓰는 앱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럼 거기서 산 비트코인을 페이팔 앱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내가 어디 해외여행 가서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결제할 때 쓰느냐? 사실상 안 그래요. 결국 가격 올라가면 팔려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나중에 이걸로 결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적당한 선에 오면 내가 살려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또는 아까 완전 처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그냥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초기 자본금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트레이딩 하다가 내가 원래 100불 가지고 있었는데 막 트레이딩해서 10불 벌었어. 그러면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110불로 자본금 불려놓고 다음에 트레이딩 할 땐 또 이걸로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동안에는 사실 현재님 말씀하신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정말 만약에 나중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이제 중국이랑 중국 유럽과 석유 수출할 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는 걸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네트워크에서 올라가서 거래가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오늘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피디님하고 자료를 살펴볼 때 한국 무역의 10%가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통계에 안 잡히고 지표에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저게 한국이에요? 네. 지금 딱 주간 백군중 로고에 가려져 있는데 저기 한국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딱히 현재로는 규제가 없으니까 무역 거래를 하는 것도 일일이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환전하는 수수료도 없고 또 실시간으로 입금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무역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기사네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 대금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한다는 얘기는 처음 봤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은 기존 달러를 통한 무역 결제 방식이 비용이 많은데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글씨를 어디를 읽고 계신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 간 무역 거래를 체결하면 수입 업체는 현지 통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수출 업체는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한다.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도 발생하고 환전이라는 번거로운 과정도 발생하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환전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무역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 사실 페이팔도 그렇지만 이번에 리플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이런 거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포부를 딱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무역 수출입 통계를 담당하는 수출입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은 상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청이겠죠? 무역청? 그런 곳이나 외환을 담당해야 되는 한은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같은 곳들은 결국 무역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대로 외환 당국의 외환의 유출입이 보고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제대로 납부가 되는지 그래서 국세청까지 결국 이거를 들여다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점점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무역 거래가 비중이 커지면 그러면 당연히 단일 네트워크로 이거를 거래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막을 수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겠죠. 근데 인터넷을 막을 수 없듯이 중국이 인터넷 겁날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돈의 네트워크가 이미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다면 그거를 막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주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다 합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니까 알겠어. 근데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서 유통이 되느냐 솔라나냐 이더리움이냐 뭐 다른 레이어 원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아 이제 환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PYUSD로 결제했어. 근데 그건 솔라나에서 유통이 됐어요. 결제가 됐어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바로 USD로 바꿔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간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결제를 해.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추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거래소에서 환전될 때마다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위에서 이 세 개를 다 섭렵하는 단일 네트워크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제 책 미트코인 사용설명서에도 적은 건데 단일 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아주 안정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한다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잠깐 사용 24시간 중지입니다. 이러면은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그 네트워크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능력이 없죠. 디파이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죠. 근데 그게 시간 문제라는 거지 지금 없다는 거지 앞으로 안 생길 거란 말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그 위에 레이어 1, 레이어 2, 그 위에 레이어 3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도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좀 더 이제 살짝 이름만 소개해드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L2로 지금 비트코인 위에서 올라가 있죠. 그리고 타로 프로토콜이라는 게 L3로 나와서 지금 시범 운영 중이에요.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 위에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UTXO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일 네트워크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고 그러면 각 국의 규제 당국들은 그 네트워크만 보고 거기에서 오가는 돈만 이제 그 출처와 받는 사람의 신원과 보내는 사람의 신원과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빌론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빌론 바빌론 요즘 이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빌론 바빌론은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소위 비트코인의 레이어 2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코테이션 마크 쓰면 무슨 한국에서 그런 거 하냐 계신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이어 2라고 약간 자칭 자칭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칭 근데 레이어 2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이어 2라고 하는 거는 이 레이어 1의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 발전을 이뤄야 레이어 2입니다. 근데 바빌론은 뭐예요? 여러분 바빌론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우리한테 넣으세요. 그러면 이 바빌론 자체 체인에서 뭔가 새로운 알트코인이 나와서 줄게요. 보상을 줄게요. 네. 알트가 나와요. 알트코인이 이자로 나와요.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옛날에는 비트코인을 랩핑한다는 표현을 썼죠? 랩핑해서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데에다가 스테이킹을 걸었는데 이 바빌론의 기술은 뭐냐면 이제 랩핑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1 비트코인을 실제로 스테이킹을 걸고 그거를 기반으로 그걸 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락업을 하고 바빌론 체인에서 이제 이 바빌론 코인 이름이 아직 뭐 발표된 게 없으니까 그냥 제3의 알트코인이 나와서 이자로 꾸준히 스테이킹 이자로 주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구조냐면은 결국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바빌론이라는 거는 채굴이랑 상관없이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홀더면 여기다가 스테이킹 딱 걸면은 더 많은 알트코인 이자가 나오는 구조예요. 이거는 레이어 1 비트코인의 레이어 1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규칙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레이어 2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사이드 체인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체인 이렇게 불러야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거냐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약간 대장인데 굳이 비트를 맡기고 알트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에 알트코인들 가격이 안 오르고 비트만 혼자 가고 알트는 여전히 전고점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코인 투자자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런 데에 맡겨서 알트라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거죠. 즉 비트코인 스테이킹 일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넣고 비트코인이 이자로 나오는 거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알트가 이자로 나온다면은 정확히는 레이어 투라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비트코인의 레이어 투로서 앞으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거냐? 아니다. 그런 목적 자체가 아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게.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좀 상관관계는 알겠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혹시 주식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주식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해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페이팔 주가 혹시 피디님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어요? 페이팔. 페이팔 주가. YTD 연초 대비 가격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1년. 몇 프로 상승했어요? 36%요. 36% 나쁘지 않네요. 지난해 2023년 10월 대비해서겠죠? 네. 그러면 5년. 5년으로 한번 봐보세요. 5년. 아이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이후로 주가도 같이 상승한 느낌이네요? 상승은 했는데 5년 차트로 보면 그 상승분이 너무 미약하죠. 그러니까 2021년, 22년 이때 21년 말이군요. 21년 말에 정고점 찍고 그때부터 줄곧 하락해서 지금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1년 가격으로 보면 살짝 오르긴 했는데 30% 오르긴 했는데 이 PY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그렇게까지 기폭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저때 2021년에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잖아요. 네. 2020년 이후로 엄청 올랐네. 300달러 가까이 됐는데 현재 308달러까지 됐었네요. 그렇죠. 저때만 하더라도 페이팔이 뱀모 인수하면서 미국의 뱀모 앱이 워낙에 히트 쳤잖아요. MZ들의 소셜네트워크. SNS이자 은행이라고 할까요? 송금도 되고. 송금도 되고. 그걸 인수하면서 페이팔이 관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핀테크의 강자,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면서 올랐던 건데 그 이후로 헤게몬이를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페이팔 앱에다가 비트코인 매수 기능이나 그런 거 넣은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거,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페이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핀테크 사업과 그렇게 잘 맞춰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핀테크는 결제 앱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송금, 엄청 특화된 앱인데 해외 송금 자체에 더 역량을 투여해서 이 회사가 원래 하던 사업을 더 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하게 약간 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 거래소에 상장하고 여기서 나오는 스테이킹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약간 이러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소니움도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발표하기도 하고 또 영국의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정말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사실 돈이 되는 걸 봤으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테더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걸 봤으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말로 신요리지라고 합니다. 화폐 주조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쿠팡페이 생각해 보세요. 쿠팡도 쿠팡페이라고 하는 뭐 이건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포인트를 찍어서 우리한테 주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러면은 그 돈으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쿠페이를 산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좋은 거는 한 11만원 12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페이를 사는 건데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쿠팡페이 10만원어치 샀어요. 그러면은 정말 10만원 다 써요. 여러분. 안 쓰죠? 그렇죠. 보통 한 9만원 쓰고 만원 남겨놓고 그러다가 또 사고 그리고 이제 뭐 12만원 13만원 정도 되는 쿠팡에 갖고 있다가 또한 10만원 쓰고 한 2, 3만원 남겨놓고 이렇게 계속 부존량이 안 나가는 부존량이 생깁니다. 이게 주조차익이에요. 그 회사가 그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많이 발행하고 유통하면 유통할수록 서큘레이션에서 안 빠져나가는 그 주조차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회사 수익으로 잡혀요. 나중에는. 그게 바로 주조차익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주조차익 때문에. 한은이 다른 은행들한테도 다 화폐 발행을 활용해 준다. 그러면 주조차익을 한은이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경쟁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독점이에요. 무조건 화폐는. 그게 주조차익이라서 이제 이거 테더가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받지만 사업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내가 쓰는, 내가 지금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회사면 달러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발행한 화폐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외환당국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찍어낸 돈으로 결제하게 하면서 그 돈이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내가 주조차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이 다 그런 니즈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완전 제가 궁금했던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궁금했던 모든 걸 좀 여쭤보고 대답을 얻는, 답을 얻는 지금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가득 차서 정리가 안 되지 않도록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도 좀 같이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좋았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을 어땠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혹시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 백이사님의 이 명강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 하는 아이템들이나 콘텐츠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콘텐츠화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블 코인 강의는 어떠셨는지 참 어떠셨나요? 이사님은? 저는 제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오늘 많이 풀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능력만 조금 더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그런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창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송이 역시 이렇게 약간 좀 화이트보드도 사용하고 약간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ppt 장편은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브에 좀 특화된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맞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의 방송 굉장히 시험적이었지만 좋았다. 즐거웠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백이사님과는 2주 후에 만날 텐데 우댕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국채담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미시시피 버블과의 유사점은 없나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미시시피 버블이요? 그게 뭔가요? 1700년대 존로의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과의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예치금이 달러가 아닌 이 국채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배움이 짧아서 미시시피 버블이 뭔지 모르겠어서 그거 먼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2주 후에 잊지 않고 꼭 시작할 때 짚고 넘어갈 테니 우댕님 2주 후에도 꼭 와주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흐린 눈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흐린 눈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음번에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백이사님과는 2주 후에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에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2주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현지님 예상 가격? 제 예상 가격? 이렇게 한번 2주 후요?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아 2주 후. 딱히 근데 지금 뭐 예고된 게 없잖아요. 예정된 게 소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도 11월이니까 글쎄요. 저는 10월 내내 이 가격에서 5를 보고 올라올 수는 있어도 크게 반등할 것 같진 않다. 그럼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떨어지더라도 5만 후반대? 5만 9천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도주님이 저한테 57K에 사라고 하셨거든요. 57K 5. 상당히 팔랑귀. 네. 상당히 팔랑귀입니다. 저는 6만 8천불 한번 예상해봅니다. 오 2주 후에 6만 8천이요? 네. 저 그럼 지금 풀매수해야 되는데요. 아니 뭐. 과연. 재미로 하는 예상입니다. 여러분. 네. 2주 후에 5만 8천이 될지 6만 8천이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2주 후에 백이사님과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